어쨌든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 되게 좋게 또 선생님들도 챙겨주시고 특별히 최선 선생님이면 이것저것 조율 다 해주시고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그러고 하는 것도 사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 다음 주 프로덕션 하고 할 때는 또 다른 재밌게 기대를 해요. 여러분 열정으로 이제 저의 피곤함을 싹 말려버려. 그러면 일단은 정의 시간이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가 했던 맥처 부분을 제가 약간 쉬는 시간이 좀 바꿨어요. 약간 구석을 약간 바꿔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가 일단은 시간을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정현 선생님께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실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약간 또 이제 앵글을 살짝 바꿔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컴퓨테이션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은 어떠한 네트워크 어나시스에 대한 펀드멘털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다 수학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이런 이미지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고 위시덤이 있고 결국 이 이미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경우 데이터의 릴레이션쉽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제 의미 있게끔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노이즈들이 깨끗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어떻게 필터를 하고 어떤 라우 데이터부터 위스턴까지 갖고 올라가는 이런 다이어그램인데 결국 저는 여기서 본 게 커넥티비티거든요. 커넥티비티인데 사실 이 커넥티비티의 연결성도 사실 1대1로 보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 퀘셋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슬라이더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공간 정보를 캡쳐를 하고 나눌 수 있냐. 디자인적 관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공간상에서 데이터들 관계의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액상 레벨보다도 되게 로우 레벨 코딩 쪽, 컴퓨터 사이언스 쪽 그쪽 레벨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공간들을 여러 가지 파트들로 디스크타이제이션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의 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수학적 모델. 이만 직선 사실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 건축, 도시, 텐스포케이션 이런 것보다도 수학에서 원래 많이 이제 온톨로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되게 희수가 깊은 학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차용을 해 가지고 쓰는 건데 특별히 노드. 소속벌텍스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벌덱스, 노드. 그 다음에 얘네들 연결하는 엣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리하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픽셀, 복셀.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공간에서 캡처할 때 사실 여러분들 그래프가 공간상에 없어도 가능해요. 그냥 A, B, C. 이거 어디다 내가 공간에 놨는지 말씀 안 드렸죠. 그냥 A, B, C가 있어요. A랑 B랑 연결되어 있고 C랑 A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대충 구성이 그려지죠. 이것도 그래프거든요. 근데 그것들 공간에 놨을 때는 공간정보를 캡처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이 다 이게 매트릭스에요. 2D 매트릭스. 스크린도 그렇고 여러분들 좀 더 짧은 얘기를 하나 좀 재미를 더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AI가 급속도로 떠오르게 된 게 사실 컴퓨팅 파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 AI 쪽 히스토리 딥러닝 쪽 히스토리를 공부해보시면 사실 뭐 한 10년도, 20년 전에 이미 그게 퍼셉트런 개념이 세워졌고 근데 그 계산량 때문에 못하다가 2010년도 초반쯤에 그때 이제 컴퓨터한테 패럴렐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어요. 시리얼 프로세싱은 이거 계산하고 넘어가고 계산하고 넘어가고 계산하고 넘어가고 계산하고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스크립트 앞에 위에서부터 쭉 계산해서 내려오잖아요. 다 시리얼 컴퓨팅이에요. 근데 패럴렐 컴퓨팅은 뭐냐면 이것들이 작은 작은 계산들을 한 번에 천 개, 만 개에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패럴렐 컴퓨팅이거든요. 왜 패럴렐 컴퓨팅이 중요하냐 사실 화면 때문에 그래요. 화면. 화면에 뭔가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패럴렐 컴퓨팅은 그래픽 쪽에서 그래픽이 먼저 많이 돼 있었고 그 발달된 부분들의 작은 작은 연산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뉴런을 돌려보자 이런 어떤 피팅할 때 써보자 해가지고 거기 있는 컴퓨팅 파워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확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공간, 2D 공간을 할 때는 하나하나 하나하나 픽셀 포토샵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확대하면 픽셀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걔네들로 공간을 캡처하는 거예요. 사실 그 픽셀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그림이 그려지고 비디오가 혹은 스마트폰이 저걸 하는 거죠. 그래서 2D, 3D로 각각의 어떤 공간들을 캡처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이만한 제 손을 보세요. 박스를 하나 그리면 이 박스 안에 공간은 무한대잖아요. 계속 쪼개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거야.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그런 개념을 보면 좋다. 2D,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원디를 더 올려서 복셀라이즈 시킨다고 주로 많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면 파티션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공간을 나누는 거야. 선 딱 꺼놓고 야 너는 얘 너는 쟤. 결국 파티션을 하는 개념이죠. 픽셀, 복셀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결국 공간을 나눈다는 거는 결국 파티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컨셉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리니어한 선을 그음으로써 이 선에서 이제 저는 사실 머신러닝이나 이쪽을 바라보니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하나의 어프로치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프로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낀 건데 뭘 이렇게 상공적으로 딱 나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머신러닝에 대한 어프로치는 뭐냐면 그러니까 프레딕션 리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프레딕션 리졸트 생각해보세요.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오토노머스 비헤크를 빙글빙글빙글보다는 게 확률적으로 사람 한 명 쳤어. 그러면 그거는 안정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비행기가 99.9%의 안정성을 갖고 있으면 비행기를 타겠어요? 안 타죠. 100대 중에 한 대 떨어지는 건데 99.99999가 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바라보는 어떤 머신러닝의 특징이다. 저는 사실 이쪽도 공부를 했지만 저는 스태티스틱컬 사이드를 많이 봤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뭔가 피팅을 그리고 리졸트를 받아오는 건 고민하죠. 근데 현상 설명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왜 이 데이터가 이 리졸트가 그래 r2 값이 이렇게 나왔어. 참 피팅이 잘 되네. 이 모델 써도 되겠네. 이제 이게 이거에 대해서 더 강화시킨 게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 물론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그게 포인트 포커스라고 본다면 스태티스틱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게 나왔으면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것들 계속 파고들어.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과연 과연 어떻게 됐을까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막 어떤 스택에 대한 이론들을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현상에 대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선을 긋고 선을 기준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간상에 여러분들이 지오메티를 다룰 때 릴레이션쉽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all about relationship이에요. 지오메티리는 사실 벡터로 다 보게 될 수 있거든요. 결국 벡터는 뭘 레프레젠트 하냐. 공간상의 자기 정보를 레프레젠트에요. 물론 벡터는 벡터를 포인트로 봤을 때는 위치 벡터를 벡터로 봤을 경우에는 마그네튜드랑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방향성과 힘을 이야기하는데 두 개가 같이 주로 쓰이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제 NNA 툴을 저희가 두 개를 임플리멘트 진행했어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비교적 간단해서 하나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주로 쓰세요 여러분들 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사실 리니어 리그레이션 GD 같은 경우는 그라디언 디센트 방법으로 제가 옵티마이지를 쓴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피팅이 딱 안 되고 그 러닝 레이트에 맞춰 가지고 계속 피팅이 돼요. 제가 왜 이걸 만들어놨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혹시나 에이전트 관련돼 가지고 좀 리서치가 어느 정도 완벽해 탄탄해 여기 위에 에이전트를 뿌려 가지고 뭔가 해도 괜찮은 리서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에이전트를 뿌리고 이 에이전트와 네트워크들이 같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피팅 라인을 긋는 거죠. 피팅 라인을 거어서 이게 프로바벌리티에 맞춰서 에이전트들이 결정하고 움직이고 네트워크 투입하고 이런 식의 저희가 아이디어를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두 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워크샵 때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N 정말로 K&N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랄까요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저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룹 짓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K&N 네이버 네일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 결국에는 이 K&N 같은 경우도 네이버들끼리 뭉치는 거야. 세 개로 할 거냐 네 개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알고리즘이 트윗한 프라멘터가 어쨌든 결국 뭐한다 이것도 공간을 나눈다. 왜 나누냐 뭔가 결정을 낼 때 이 그룹에 속하냐 이 그룹에 속하냐 개냐 고양이냐 뭐 강아지냐 아니면 뭐 사슴이냐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그 테레베터를 같이 넣어주거든요. 특별히 스프러바이지드 러닝 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누는데 K&N이라는 것도 어떤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다룰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머신러닝 모든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다 리니어 알지버라에 기반하고 있는 게 결국 이게 엔 디메이션으로 하잖아요. 벡터로 가면 3차원으로 여러분들 표상할 수 있겠죠. 4차원 넘어가면서 상상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래요. 11차원 끈이로 같은 경우에 11차원 이야기하잖아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 말이 뭐냐면 차원을 하나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차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쪽 데이터 쪽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차원 하나만 보면 딱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공간 정보를 다루고 데이터들을 공간에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보면 워트투백이라고 단어들을 벡터 공간에 뿌려요. 원래 3차원이 아니겠죠. N차원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군기부를 잡아내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줄줄이 땅콩으로 이렇게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요번에 서포트 벡터 머신 보죠. 서포트 벡터 머신도 같아요. 이것도 공간을 나누는데 과연 공간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지금 사진이 화면을 가리고 있어서 제가 얘를 약간 줄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자 좋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공간을 나누는데 어떤 식의 알고리즘으로 공간을 나눌 거냐 다 그 얘기죠. K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애도 그릴 거냐 아니면 전체 피팅해서 라인 근담에 나눌 거냐 그런 식의 기능으로 보시면 좋다 이거죠. 자 전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생각들을 좀 이렇게 발산시키기 위해서 딱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프레스트 사실 여러분들 제가 뭐 리니어리베션, KNN, 랜덤 프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이게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가장 기초예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딥러닝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이전에 다 이런 걸로 리서처들이 다 문제를 풀고 현상을 설명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것 같은 경우도 뭐냐면 트리예요. 트리 트리 구조로 만드는 그래프죠. 근데 이 디시전 트리들이 많아 매우 많아 트리가 많으면 뭐가 되죠? 수비되죠. 그래서 랜덤 프레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추상화된 공간들이지만 어쨌든 파티션을 나눈 거예요. 어떤 데이터들의 특징들 그렇게 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근데 KNN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코딩 트레이닝인가? 우리 프로세싱 만드신 분 그분이 하는 채널이 있어서 가끔가다 들어가서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XOR프로블름에 대해서 관심있으면 찾아보세요. XOR프로블름 그래서 이것도 결국 공간에 파티셔닝을 하는 거죠. 가령 내가 지금 빨간색 공간과 파란색, 검정색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내 데이터가 여기를 쿡 찔렀어. 그럼 여기는 거의 probability가 0이라고 봅시다. 검정색 0 여기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검정색은 A를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얘는 B를 가르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공간들이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리니어처럼 딱 잘라지진 않죠.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나 엔전프레스나 서브프레스처럼 어디 공간이 가면 그쪽이 딱 그 그룹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그라디언하게 어떤 공간들 나눠죠. 그래서 여기를 푹 찔르면은 A의 확률 B라는 확률이 어떻게 보면 Half and Half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도 공간이 가능하다. 나누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요즘 다들 텐서플로우 많이 쓰시죠. 텐서플로우를 보면 플레이브라운드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셔요. 이미지가 이미지를 보면 이 데이터들을 트레인시키면서 어떻게 피팅이 되면서 이 공간들이 계속 바뀌어요. 자 이거 한번 클릭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공간이 색칠 되는게 보이시죠. 색칠이 진해지고 공간들이 계속 피팅이 되죠. 결국 이것도 파티셔닝을 하는 거예요. 파티셔닝 지금 이 데이터셋에 맞춰서 파란색 데이터와 지금 중앙색 데이터들이 계속 어떤 공간상에서 물론 이건 되게 단순하게 2차원으로 프로젝션에서 보여주는 건데 좀 복잡하겠죠. 디메이전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간을 선긋는 거다. 공간을 선긋고 공간을 트윽하고 또 선긋하고 트윽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파티셔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익스팬드 할 수 있겠죠. 자 건축 쪽으로 들어와 봅시다. 여러분 델르노이 알고리즘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라소퍼 쓰면 다 한 번씩 해보잖아요. 신기해가지고. 근데 백단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근거가 뭐냐면 데이터의 포지션이 중요하겠죠. 포지션. 포지션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중심점을 잡고 원을 그리고 교차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델르노이 트윙글을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작업이 있어서 제가 델르노이까지는 작업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보로노이까지는 특별히 Toppick이 없어서 안 해봤는데 한번 이런 것들 로우 레벨로 임플리멘트션 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그래서 여기서도 미디점들을 잡아가지고 쭉쭉쭉 연결해서 이렇게 공간 파티셔닝을 했죠. 그리고 저 뭐 하나만 얘기해줘도 돼요? 저거 델르노리 보로노이 저게 이제 건축 분석할 때는 어떨 때 쓴다면요. 저는 그 예전에 프로젝트 할 때 그 하이드로로지 그 네트워크 분석할 때 저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했는데 그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수량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수량의 루트를 이렇게 찾는데 저 이론을 써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그냥 예전에 사람들은 저 보로노이랑 델르네리를 손으로 그려가지고 그 수량에 가는 길을 디파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컴퓨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워터쉐드 어널러시스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거 같아요. 사실 제가 엑서사이즈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그젠프를 만들까 해서 우정현 선생님랑 사실 한 50%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크로지스트를 또 가리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도시 계획할 때 보로노이, 델르노이는 뭐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거 위치 정할 때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이분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던져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스페이스 파티션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달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오브젝트가 나무, 잎사귀까지 해가지고 한 백만 개가 있어요. 내가 클릭을 딱 했어. 백만 개 오브젝트를 다 비교해야 돼요. 사실은 백만 개 오브젝트를 비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익스펜스 엄청 발생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까 라고 해가지고 이런 파티셔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동시에 내가 어떤 뭔가를 만들었어. 패브리케이션 하려고 그래. 워러젯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커트로 잘랐어.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 혹시 가장 시트 시트를 아낄 수 있을까 한쪽에서 최대한 많이 패킹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파티션 문제가 볼 수 있어요. 패킹 프로그램도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제 쿼드 트리 쿼드 트리 쿼드 트리는 뭐냐면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사실 데이터들이 있을 때 내가 여기를 쿡 찍었을 때 그 다음에 전체 포인트를 다 비교를 안 해도 돼요. 기술적으로 딱 찍었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쿼드를 킬릭을 했는지 거기 안에 포함된 포인트만 도는 거예요. 그러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2d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결하거든요. 게임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3d로 올라가게 되면 옥트리 라는 게 있죠. 옥트리 똑같아요. 그냥 복셀라이즈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셀의 크기를 이제 좀 더 커스터마이즈 해서 내가 쿡 찍었을 때 트리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타고 들어간 다음에 이 트리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베네를 딱 리턴시켜줬거든요. 그런 어떤 파티셔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게임에서는 충돌 같은 경우 AABB 제가 자꾸 왜 게임을 이야기 하냐면 게임 쪽이 그래픽스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건축에서 쓰는 거는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이렇게 과거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차원이 좀 크다고 친다면 여기는 진짜 푸시 더 바운더리 계속 바운더리 푸시하면서 테크놀로지 갖고 와가지고 계속 하는 쪽이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콜루션 디텍션 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은 코드를 제가 아마 임플레메테이션 해놨을 텐데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어디지? 코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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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써클로도 패킹할 수 있겠죠. 써클 우리 식스피 같은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들을 다양한 어떤 패런들로 이렇게 패킹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나눌 수가 있어요. 파티셔닝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라스워퍼 처음 하고 건축학교 들어와가지고 그라스워퍼 배우고만 하면 패널라이징 하잖아요. 막 이런 거 집어넣고 결국 다 뭐냐면은 공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대전제를 깔아두고 한번 보면 좀 더 재미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우리 회사에서 작업하면서 사실 페이퍼를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클러스터링 짧게 설명할게요. 클러스터링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거를 어떤 줌 레벨을 보느냐 같이 다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바이스리죠.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어떤 값 툴 중에서 특별히 포인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포인트들이 많지만 이게 뒤로 줌 아웃되면 어쨌든 애들이 클러스터링이 돼야 되거든요. 클러스터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컨벤션한 방법들이 뭐 그리드 시스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KNN 같은 것도 여기 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그 애들 갖고 인터액션을 해야 돼. 이렇게 집어넣고 빼고 그때같은 인터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거죠. 그래프 베이스 여기서도 그래프를 썼거든요. 그래프 콜루전 베이스 다이나믹 그라프 메소드라고 마우스로 한 네임인데 좀 긴 네임인데 제가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자 어 첫 번째로는 그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첫 번째로는 제가 콜루전 충돌을 디텍트 해가지고 그룹핑을 잡아요. 그 다음에 그 그룹핑을 잡은 걸 제가 그라프로 만들었어요. 그라프로 만든 다음에 리컬시브 재기적으로 걔네들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중에 서바이로그라프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머지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줌아웃하면 다 달라붙죠. 왜냐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달라붙었잖아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 줌아웃해도 걔네 에어리어 바운더리 안에 걔네들끼리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식스피트이라고 본다면 식스피트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넣었다 뺐다 움직여도 전혀 그룹핑에 영향을 리서치 중에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비티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래프는 어떤 공간을 정했고 나눈 다음에 그 공간을 대표하는 포인트를 정했고 우리 네트워크 어나시스에서는 노드들이죠. 그래서 교차점이 될 수도 있고 끝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NNA 툴에서 그 레졸루션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의 라인도 2m 간격으로 짜두고 10m 간격으로 잘라서 그렇게 이제 서베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파티셔닝을 했다고 친다면 결국에는 이 공간들 릴레이션쉽을 정해줘야 돼요. 모든 대부분의 컴퓨터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메모리를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죄송합니다. 효율적으로 트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커넥티비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네트워크에 보면 빌드라는 펑션이 있었잖아요. true force 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프를 빌드하는 타임은 따로 뜯어냈어요. 왜냐면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컴퓨테이션 엑스펜스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뜯어놓고 그 위에 땅에서 보는 것들은 따로 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만 걔만 딱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계산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커넥티비티를 다 만들어줘요. 왜냐면 되게 비싸요. 오퍼레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비디오를 제가 그때 영어보증학 때는 제가 못 봤는데 제가 이거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래프 자료구조 그래프가 1-2이고 여기 보면 픽셀 복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비디오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때 완전 되게 쉬운 레벨로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뭔지 좀 더 관심이 있어요. 그쪽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그래프 알잖아요. 그리고 수업이 두 번째고 또 툴도 사용해 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 영어로도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프 어디에만 쓰이냐 여러 가지 쓰인다는 거죠. 소셜네트워크를 이제 레프레젠트 할 때 쓰고 소셜네트워크를 레프레젠트 할 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각각의 노드들은 사실 얘는 정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릴레이션시만 표현하기 위해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그런 식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스트리트 프리웨이 하이웨이 스카이웨이 서브웨이 결국 다 뭐냐면 이게 온톨로지를 다루는 거라는 거죠. 네트워크로 다 우리가 프로세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폴더 스트럭처 폴더 스트럭처도 그때 서브 할 때는 누가 트리 얘기했는데 트리랑 그래프랑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트리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루트가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루트가 존재하고 캐스케이드 되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그죠? 하이웨이 스트리트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조점이 있는 그래프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예의가 있을까요? 조닝 같은 경우 조닝도 사실은 그래프로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의 릴리에이션쉽들을 그래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랑 얘랑 연결되고 얘랑 얘랑 못 가거나 아니면 도로를 건너서 간다던가 이런 어떤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토폴로지나 우리가 추축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릴리에이션쉽을 만들어주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딸려가지고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놨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제 친구거든요. MIT 저 있을 때 제 친구인데 지금 오토데스크 가서 리서치 있어요. 거기 샌파시스코 쪽에서 이 친구 했던 페이퍼인데 보세요. 여기도 결국에는 평면을 내면 이 평면을 우리가 그려주겠다는 거거든요. GAN G 알죠? 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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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다들 이걸로 많이 하죠.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은 좀 더 익스플리틱하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래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트레이닝 시키는 거 어떤 의미를 보면 이게 트레이닝이 더 잘 되거든요. 매트릭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래프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지어메트리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아는 형님 중에서 빔 쪽으로 정말 탑 클래스이신 분이 있어요. 신희찬 씨라고 그분이랑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그래도 빔 쪽으로는 거의 완벽한 게 아무래도 카티아 Gt 제너럴티브 프로젝트 Gt 제너럴티브 프로젝트인가요? 개리 테크놀로지에서 갖고 와서 카티아를 트위크 해가지고 만든 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게 안에 다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어요. 릴레이션십을 사실 다 정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밖에서는 뭔가 빔을 만들고 거기서 뭔가 페레멘트를 넣고 하지만 뒷단에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그래프를 하는 데이터 스토로프를 통해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로바스트하고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가볍고 그 다음에 오랜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하는 데이터 스토로프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말 되게 클리어한 데이터 스토로프를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매트릭스로 다루거나 아니면 복세로 다루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런 데이터들은 리스트로도 다루고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라스워퍼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쭉 리니어하죠.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고 쭉 가죠. 엑스큐션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리피티브하게 이터이티브하게 반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그라스워퍼 인터페이스 상에서는 불가능하죠. 이런 트리 구조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데이빗 비친 API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API를 갖고 와서 코딩을 하죠. 근데 딥다운에서는 컴퓨트 그래프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 계산을 하고 그 컴포넌트들은 우리 아웃풋을 받고 넘기고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제가 단순한 툴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픽이 관련돼가지고 그때 저는 웹 기반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회사 프로젝트에서 보여주는 게 좀 그렇고 동일한 이런 인터페이스들 이것도 그래프로 다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뉴런 네트워크 지금 이건 텐서플로우인데 텐서플로우도 사실은 저는 버전 0.7때 1.2때부터 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 버전 2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쉬워졌는데 결국 텐서플로우가 뭐냐면 그래프를 빌드하는 거예요. 트랜식 그래프를 빌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고 인스펙션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것도 다 어떻게 그 뒷단에서 만들었냐 이 복잡성을 다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서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스트럭처도 사실은 뭐 되게 이런 복잡한 건물들이 있지만 얘네들을 앱싹 시키는 거예요. 계속 앱싹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정말 단순한 형태가 나오겠죠. 어디 있죠? 되게 단순한 형태가 나오죠. 결국 이런 형태가 나오죠. 건물도 사실 뼉다고만 남겠죠. 뭐 기둥 보 보 있어요. 또 슬라브 슬라브도 사실은 쪼갤 수가 있겠죠. 사실 엄밀한다면 기둥, 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뭐라고 얘기하죠. 그 finite analysis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눠 가지고서 이제 analysis을 할 때 결국 이걸 빌드하는 큰 그림도 그래프를 쓴다. 라고 보시면 좋죠. 그래프를 통하면 쉽게 빌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본 모든 예제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의 지점이 있고 다른 지점으로 넘어갈 거고 이 지점과 연결성이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곤도 사실은 이 데이터 스트럭처 여러분들 뜯어보시면 알지만 결국에는 vertex랑 vertex의 연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드펜에 이런 examples를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싹 보여드릴게요. 대충 인덱스만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vertex가 있고 엣지가 있고 face랑 polygon surface는요 뭐하냐면은 vertex의 인덱스만 갖고 있어요. 너 너 너 연결해 결국에는 vertex랑 인덱스만 중요하다. 인덱스는 결국 graph의 엣지를 나타내 주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JSON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번 봐보죠.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데이터 스트럭처의 종류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본다 해요. 첫 번째는 unstructured 데이터가 있고요.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어요. 말 그대로 unstructured 데이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있죠.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트위터 아니면 소설책 다 unstructured 데이터예요.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예를 들면 xml 혹은 json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뭐냐면 csd matrix file 딱 감이 오시죠. 매트리스처럼 컬럼 행 열 딱 있고 하지만 얘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의 키가 있고 키 안에 밸류들이 있는 거예요. 키랑 밸류 밸류 이 밸류는 꼭 하나의 값이 필요는 없어요. 또 다른 키와 밸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리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저기서 배웠던 거 파이썬 워크샵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이것도 지금 연결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json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래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지오 제이선 같은 경우에 특별히 gis 쪽이라든지 지오그래픽 카토그래픽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다 지오 제이선을 쓰는데 지오 제이선은 뭐냐면 제이선이 어떻게 보면 약간 확장판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건 낙속이야. 뭐냐면 타입 피처스 그 다음에 피처스 안에 항상 타입 있고 지오멘틀이 있고 지오멘틀이 포인트면 항상 리스트가 xy가 있고요. 사실 xy가 아닌지 롱디투드 라티투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폴리곤이라고 하면 이 어레이가 더 있고 그러니까 이런 포맷들을 만들고 야 너희들 앞으로 지오 제이선 만들려고 하면 이 포맷을 따라가 이런 식의 어떤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오 제이선 파일을 열어도 우리는 그거를 문제없이 빌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픽셀 복셀 이런 링크들은 제가 다 넘어갈게요. 네트릭스 이거 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결국 그래프는 정점과 얘네들이 연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연결될 때 어떤 타입들이 존재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언디렉트 그래프라고 지금 A랑 B에서 라운드 트립이 가능해요. 라운드 트립이 근데 다이렉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 방향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툴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오디 네트워크라 해서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혹은 데스티네이션 오리진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이렉트드 그래프고 언디렉트 그 다음에 믹스드 그래프는 섞여있는 거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래프는 믹스드 그래프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언디렉트드 그래프에다가 순간순간 끊을 수 있으니까 웨이크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죠. 웨이크 사실 제가 이쯤 하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뒷단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제가 살짝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포토샵을 하나 켰고 지금 뭐 할 거냐면 한번 NNA 툴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프를 빌드한다고 했을게요. 과연 어떻게 빌드할 것인지 제가 코딩을 짜기 전에 수도코드라는 게 있어요. 글로 적는 거 수도코드보다 더 간단한 어떤 몇 가지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라인들이 쭉 있어요. 라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건 라인들은 각각이 다 뜯어져 있는 라인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컴포넌트가 하나 있죠. 스프릿 시키는 거 결국에는 지금 각각의 모든 세그멘트는 다 라인이야. 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거죠. 끝. 그냥 라인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네트워크를 빌드를 하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빌드하는 거냐면 라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의 라인을 여기 한 라인이겠죠. 여기 한 라인이고 여기 한 라인이라고 친다면 각각의 비집에서 이 시작점과 겹치는 애들이 있는지 확인해요. 얘 겹치네. 얘 겹치네. 얘 겹치네. 근데 노드를 만든 다음에 야 너네들은 겹치는데 안 겹치는 그 반대 포인트는 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라인은 두 개밖에 포인트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 그냥 겹쳤어. 어? 너 나랑 겹쳤네? 야 너 반대점 누구야? 얘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저장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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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다고 칠게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각각의 점들은 기억하고 있어. 나는 엣지가 두 개가 있고 이 엣지의 나의 네이버는 얘야. 나의 A번은 얘야. 각각 옆에 있는 애들만 기억하면 돼요. 옆에 있는 애들만 얘는 누구 기억할까요? 지금 여기는 0번 얘는 1번으로 하죠.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럼 얘는 지금 1번째에는 0번 3번 6번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4번까지 각각의 네이버를 이걸 빌드하는 프로세스가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작점 오리진 포인트를 여기다 줬어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여기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나온 거야. 어? 우리 시작점과 끝점이 나왔어. 계산하게 생긴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distance를 wait으로 보잖아요. 그럼 제가 wait으로 한번 써볼게요. 거리를 보면은 여기가 이하 이하 3이고 1이고 2이고 이건 3이고 2이고 1이고 5 2이고 5라고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네트워크에서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프로파게이션은 뭐냐면 오리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네트워크를 다 트러블스 하면서 다 그 코스트를 매기는 거예요. 다 매긴 다음에는 이 데스티네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작은 애만 찾아오면 돼요. 코스트 값이. 그리고 쇼티스트 파스예요. 그게 딱. 이해되시죠? 그게 다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그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breath first가 있고 그 다음에 depth first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일어나냐면 얘는 0이죠. 얘는 2죠. 그러면 더하면 얘는 3이 되죠. 그럼 1번은 3이라는 웨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attractiveness라든지 division을 주면 얘들 곱할 수가 있어요. 이걸 cost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NNH 같은 경우에 cost function 많이 만들어놨어요. 일단 지금은 distance 베이스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0이랑 3을 더했어요. 얘는 3이 되죠. 아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2네요. 0에서 2만큼 갔으니까 이거 2가 되는거죠. 죄송합니다. 계속 프로파게이션 해보죠. 얘 4 나오죠. 그 다음에 얘 9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2 나왔죠. 2 나왔죠. 4야. 어? 값이 같네. 그만인즉슨 여기로 오는 거리와 여기로 오는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2고 얘는 4니까 4가 나오네요. 얘는 5가 나왔어요. 5가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쭉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친다면 3 나왔죠. 아니 3이니까 3 나왔죠. 1이니까 4 나왔죠. 4에다가 5, 6 더하니까 9 나왔죠. 9에다가 15 더하면 얼마 나오죠. 14 나오죠. 그럼 이제 네트워크 값이 14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 이쪽으로 쭉 오게 되면 그쵸. 더 쌤 뺄 수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근데 이쪽으로 와서 계산하다 보니까 2 나왔죠. 그쵸. 또 2 더하니까 4 나왔죠. 띡 가보니까 지금 5 더하니까 9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계산 값이 더 작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쇼테스트 파스가 계산이 갱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9로 14를 지워버리고 9로 바꿔버려요. 왜냐면 더 작으니까 코스트가 그쵸. 그쵸. 여기 2죠. 2 나왔죠. 더해. 11 나오잖아요. 11이랑 지금 4랑 9도 하면 11이 더 크네요. 그럼 여기서 딱 프로파게이션이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야. 프로파게이션 거기서 딱. 그 다음에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에서 어디를 찍던 간에 가장 적은 쪽으로만 타고 들어가면 돼요. 네트워크를.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렇게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어떻게 보면 다익스트라이브리즘인데 자 봅시다. 이제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트러블스 서치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비 먼저 할 거냐 너비 먼저 할 거냐 너비 먼저 할 거냐 브레스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데크스 먼저 할 거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제가 되게 자주 가는 사이트에요. 맨날 코딩 그 엑서사이즈 연습할 때도 많이 갔었고 되게 좋은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그래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의 사이클. 그래프가 사이클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있죠. 브레스 퍼스트 트러블 있죠. 그 다음에 데크스 퍼스트 트러블스도 있고요. 쭉 보면은 뭐 BFS, FFS 많이 비교하고 있고요. 쭉 보면은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도 보이고 여기 보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도 보이고 이게 가장 그 기본적으로 써요. 저희도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좀 더 컴플렉스 더 했죠.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더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사이트에 오시면은 여긴 되게 테크니컬하게 엔지니어링적 관점을 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DFS랑 DFS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여기 코드펜 가보면은 제가 짜놓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들을 다 트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트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커넥티비티가 아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커넥티비티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친다면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노드가 있었다고 치자구요. 근데 깊이 탐색은 얘 타고 들어갔죠 얘 타고 들어갔죠 얘 타고 들어가요. 다 끝났죠. 끝까지 다 탔죠.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와서 얘 안 탔죠 얘 타고 들어가요. 다시 다 탔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시 얘 타고 들어가고 얘 타고 들어가고 깊이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컴퓨터 사이언스 나오는 애들도 그래프를 못 만드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개념만 이해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스 퍼스트 같은 경우에 1번 한 다음에 그 주변부로 서치를 다 하는 거예요. 주변 우리 아까 그 네이버만 서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번 했죠. 2번 3번 비집해요. 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5번 비집해요. 6번 7번 비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비로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티스트 팟스 할 때는 너비로 탐색해요. 반드시 깊이로 탐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너비로 하는 게 일단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리즘을 짜놨거든요. 보이시죠. 로드 하나, 로드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일곱번째 왜냐하면 제로 베이스니까 해가지고 지금 쭉 보면은 여기 컨트롤 쉬프트 아이 누르면은 디벨로먼트 콘솔 바가 나오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은 BFS죠. 그래서 보시면은 스타트 했고 던 했어요. 가운데 BFS가 있고 얘를 클릭을 딱 해보면은 깊이 탐색이니까 보자고요. 0, 1, 3, 4 그죠. 0, 1, 3 한 다음에 다 5 한 단계 올라서 4 그 다음에 2, 5, 6이겠죠. 볼까요? 2, 5, 6. 깊이 탐색 들어갔죠. 그래서 깊이 탐색에 대한 코드에 대한 임플레멘테이션은 제기 함수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기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깊이 아 너비 탐색 너비 탐색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save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되게 딥터미스틱하죠. 0,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네요. 볼까요?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내 주변에 바로 내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parent children relationship이라고 보면은 내 새끼들을 다 보고 다 한 번씩 탐색했죠. 그냥 얘를 기준으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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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머리에 쥐 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이런 거 인생 삶에서 한 번 정도는 봐도 나쁘지 않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 있더라. 정도까지는 이제 교양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예를 제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디자이너니까 눈에 뭔가 보여지면 좀 기쁘겠죠.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겠죠.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다이나믹스를 만든 건데 이 다이나믹스도 그라스에요. 그라스로 만든 거거든요. 보시면은 각각의 포인트들이 다 relationship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하나하나 연결된 거지. 여러분 폴리 라인도 그라스에요. 폴리곤도 그라스에요. 메쉬도 그라스고. 근데 얘네들 링크된 거에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이나믹스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그라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한 거냐면 디스턴스가 햇볕에 비춰지면은 이제 material이 swell 되고 줄어들고 할 때 이게 swell 될 때 그 이쪽 direction만 swell 되는 게 아니라 이쪽 direction도 같이 swell이 돼요. 그러면 얘가 얘가 늘어날 때 얘도 같이 늘어나면 ratio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고 그래프에서 포인트와 포인트와 거리가 가까워질 때 나는 이 뭐죠? 두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길이만 알면 레시오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적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프로 이런 게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디지털 피처스 거기에 이제 한 건데 미디어랩에 있을 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뭐냐면 템브릿지 지역에 서드플레이스 데이터를 다 가져왔어요. 구글플레이스 서드플레이스가 뭐냐면 제3의 공간이라고 해서 제1의 공간은 집 제2의 공간은 회사 사무실 그 다음에 이 in between space 다 서드플레이스를 봐요. 커피숍 도서관 뭐 파크 또 뭐 있을까요? 뭐 당구장 pc 다 커피숍 쇼핑몰 다 서드플레이스거든요.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와가지고 캔브릿지 지역에 딱 뿌렸어요. 뿌리고 이 데이터가 컨티뉴스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디스크릿한 데이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폴레이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그래프에 데이터를 다 담았어요. 좀 복잡한 데이터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결국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사람이 저도 워커빌리티를 테스트했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서드플레이스를 액세스하는 워커빌리티 그래서 5분 거리 10분 거리 15분 거리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지점에서 과연 내가 얼만큼 서드플레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을까 가 퀘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DK라든지 오 선생님이 설명해준 것처럼 깊게는 못 들어갔어요. 뭐 알지도 못했고 오 선생님이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신 건데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캐릭터라이즈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뭘 했냐면 이런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허버스 비어있고 MIT 빌딩 캔달 그 다음에 벨벅시티가 있는데 이거 캔달 스태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일부러 데이터를 노말라이즈는 안 시켰어요. 일부러 물론 여기 보시면 여기는 6인데 여긴 40일이고 이쪽으로 하면 1000개가 넘어가거든요. 스탑 블럿이 1000이 넘어가요. 근데 내가 왜 일부러 안 시켰냐면 저는 이 쉐입 자체를 레프레젠테이션 한 거거든요. 이 쉐입 자체가 나는 이 하버드 스퀘어의 5분 거리를 레프레젠트 한다고 가정 본 거예요. 캔달 스테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가 이런 필드가 나왔다고 친다면 한 지점에서 신촌을 쿡 찍어보는 거야. 인사동을 쿡 찍어보는 거야. 분명히 다르게 레프레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이런 퀘션이죠. 만약에 내가 인사동을 하버드 스퀘어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강남을 캔달 스테션과 비슷하게 한다면 적어도 서드플레이스의 렌즈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공간들을 같이 만드는 걸 떠나서 이런 식의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 있다. 레프레젠트를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래프를 통해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앞부분에 수업 설명을 했던 그래프 인터액션하고 백그라운드 데이터랑 같이 토크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데모는 안 보여드릴게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GSB에서 어떤 이것도 이제 제가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결국 이것도 복셀라이즈 시켜가지고 다시 리빌드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일단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셀 복셀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코드팬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NNA툴과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example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픽셀 단위로 쪼갠거다. 그래서 이 픽셀에 쭉 들어가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노드들이 각각의 공간을 레프레젠트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얼마큼 왔냐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해가 들었을 때 여기 density는 어떤 이런 정보들을 이 노드에 다 저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인터베이션을 줬을 때 데이터를 다 트래킹해가지고 나중에 그래프로 그리거나 그래프로 이제 어떤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그린다던가 이런 식의 Analyze가 가능하다. 그런거 드립다우터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활용하면 할 수 있고 특별히 그래프로 데이터 활용해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이상하게 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저 질문 하나 네 그 점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려면 그 따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기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오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점을 클래스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용해야 되나 아니면 라이노에서는 점이 XYZ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쵸 다른 파일에서 SS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서 그 부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노가 제공해 주는 것은 라이노 지오메티죠. 라이노 데이터 스텍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데이터 스텍처를 만들면 돼요. 라이노 데이터 스텍처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러면 라이노에 대한 예를 들면 라이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그다 집어넣는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파이썬 제가 워크샵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거 혹시 뭐 csv 파일이랑 연결해서 웨이트값 주는 거랑 상관없나요? 그것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거랑 같이 해서 한번 수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학생들이 그 웨이트값 트위드 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NNA 출 때 제가 C샵으로 해크하는 거 보여 드렸죠. 그래서 에이전트 들어가고 거기에 노드에서 몇 번 노드 딱 찾으면 거기에 number of visit 또 있고 attractiveness 또 있고 deviation 또 있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다 트위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 노드 안에는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라이너 포인트에요. 왜? 내가 라이너를 쓰고 있으니까. 그쵸. 나중에 내가 퀄에서 들어갈 때도 라이너 포인트를 찾는 거야. 라이너 포인트 너 여기 가장 가깝네. 오케이. 그럼 너 데이터 스트럭처 나한테 줘봐. 그래서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갖고 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끊었네요. 23분만에 끊었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